오늘은 퓨야! 오늘은 퇴근하기 전에 생소폰 광고! 진짜 오래간만에 부른다. 진짜 오래간만에 부른다. 원래 이게 제가 작년에 초급반 들어가서 3개월 배우다가 내려가다가 올해 중급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안전망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해요. 거의 6개월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. 자 퓨야 퇴근 전 한국 딱 틀고 가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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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